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 여러분,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국지를 들고 이제 비폭력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근처음을 놓읍시다. 그리고 귀에 잡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 앞에서 이러지 마시고 뒤로 가십시오. 지금 여기를 분탕을 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경찰차 앞으로 가십시오. 선명을 뚫어주십시오. 자, 경... 자, 경... 자, 경...